자 2020년도 7월 18일 네이버에서 국민기업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자 국민기업관성이 오늘 녹음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. 자 오늘 매달 18일이죠. 매달 18일날 이 국민기업관성은 약 연 6%에 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국민기업관성의 성격을 여러분들한테 법인 기업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텐데요.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고액배당을 받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흐매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관성입니다. 자 이 국민기업관성은요. 매달 18일입니다.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.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별로 배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달 배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삼성전자의 배당이 약 2%가 넘죠. 저희는 고액배당을 추구하는 그런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벌어서 벌어서 주주들한테 후하게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고액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자 이게 이제 법인의 올바른 성격이죠. 주자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법인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입니다. 자 그런데 뭐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주들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이 굉장히 인색한 게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습성이다라고 생각하죠.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뭡니까?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? 주식회사라는 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법인 기업을 만들어서 회사의 오너가 되다가 보면 그 능력을 보고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?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그만큼 늘려놓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금도 충족이 어느 정도 매달 되고 나면 나머지는 내 주머니를 좀 따뜻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식회사잖아요.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돈을 벌 줄만 알았지 그거를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. 올바른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저희 국민기업관성은 이 국민기업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노후에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금의 투명화를 위해서 매달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도 이제 배당을 했는데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국민기업관성 7월 이거는 이제 개인별 배당 내역입니다.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관성에 지금은 여기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카페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 국민기업관성에 개인출자자금 이렇게 내역이 다 있습니다. 이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. 자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공시입니다. 7월 18일 바로 조금 전입니다. 11시 50분. 자 관성 주식회사 관성 7월 매당 공시 내역 해가지고 7회분. 매달 10% 자 이 글을 보시면서요. 요새 뭐 앞으로도 점점점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인 투자 직접적으로 내가 금융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은행의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는 분들 굉장히 많죠. 돈은 그렇게 굴리시는 게 아닙니다. 앞으로 이제 점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하면 선진국 대열로 넘어서면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봐야 수익률이 나오진 않잖아요.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. 자 금융투자를 하셔야 돼요. 직접적인 투자가 불안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오늘 배당 공시에 나갔습니다. 자 연 6% 해서 2020년도 7월 18일 7월 18일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자본총계가 지금 4억 7천6백 이고요. 주당 500원입니다. 총 발행 주식이 95만 2천주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.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이 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배당금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. 훗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기업 실적을 지금 쌓고 있는데요.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에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잡혀버리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때의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. 자 상장사를 진입을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다가 흑자만 지속이 돼도 주가가 100% 200%씩 뛰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.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들보인 제가 왼쪽에 올리는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. 이 수익률이 훗날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국민기업 관성으로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수익률이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금융 수익률이 전부 다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건 뭐 주식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. 자 그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로 진입하게 되면 점점점점 배당액도 저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재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직접적인 투자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돈이 될 겁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법인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법인기업 관 harmonic 법인기업 관성에게 인식 수상 rifle 문제에 대한 slips